봉사를 넘어 헌신하는 교사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약속한 3주가 흘러갔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3주 동안 제가 다음 세대와 청년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금요 성령 집회를 갖겠다. 그런데 특별한 성령 집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아마도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다음 세대와 청년의 중요함을 모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다들 인정하고 계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한국교회의 미래가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달려있다고 확신을 갖기에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일손에서 수거하고 계시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이런 집회를 계획하고 또 지금 현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교사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와 청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인데요. 자 말수만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교회가 과연 어떠한 교회인지를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배경이 중요하겠죠. 장소적인 배경 또 시간적인 배경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고린도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냐.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바울이 고린도교회에 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발신자는 사도바울이지만 수신자가 고린도교회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교회가 과연 어떠한 교회인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설립에 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시 고린도에 도착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부는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로 쫓겨온 부부였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같은 직종인 장막지 있는 직업을 가든 자들로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게 되죠. 이 사도바울이 텐트 메이커 아닙니까? 텐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팔았던 장사치였어요. 그걸 하면서도 자비량 성교를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도바울과 같은 직종의 이 부부가 종사를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 부부와 함께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것이죠. 물질적으로 이 부부가 얼마나 바울을 도왔는지 몰라요. 거의 헌신을 했습니다. 이 부부의 헌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 가운데 가장 타락하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도바울은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죠.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에베소 교회도 세웠고 빌리뽀 교회도 세웠고 그런데 그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타락한 교회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던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전우서를 보게 되면요. 깜짝 놀랍니다. 야 이게 교회야? 야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어?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놀라 자빠질 정도로 타락한 교회가 바로 당시에 고린도 교회였어요. 세속화된 교회였죠. 타락한 교회였죠. 지금 2021년도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이 고린도 전우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야 똑같다. 어떻게 이렇게 같냐. 어떻게 이렇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지? 판박이지? 거의 2000년 전에 있던 교회의 모습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지금 똑같을 수가 있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완전히 같습니다.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인 세속화가 그리 침투를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보통 세상적인 가치관을 세속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침투한 것을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세속화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도시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북방 마게도냐로 나아가는 육로의 출발지이며 지중의 수많은 선박들이 정박하는 두 개의 항구가 위치한 목적지였어요. 한마디로 상업도시였습니다. 항구도시였고 두 개의 커다란 항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무역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경제적으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았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는 항문으로는 아테네와 너무나 가까워서 그 철학의 범주에 속한 도시였죠. 아테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들이 다 아테네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그곳과 너무나 가까운 위치에 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항문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도시가 바로 그 곳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훌륭한 곳이 바로 그 고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의 여신이었던 앞으로 뒷대를 섬기는 지극히 종교적인 도시였고 온갖 인종이 군집하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이냐면요 편리함 편리함이 갖춰진 최고의 도시가 바로 그 당시에 이 고린도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곳이 다 갖춰진 그러한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린도는 항구도시로서 난잡한 성행위와 방탕한 삶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대대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항구도시에는요 이렇게 술집도 많고 선원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성 그러한 공창들도 유명하고 그런 게 많이 생겨난다 그래요. 고린도가 바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성적으로 아주 물러난 곳 국제 도시다 보니까 몸을 파는 창녀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악한 문화에 쉽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대한민국도 당시 고린도에 못지않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서울을 떠올려 보세요. 수도 서울 얼마나 편리합니까? 풍족합니까? 전 세계 모든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은 성적으로도 너무나 물러나게 되었으며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돈만 주면요 다 합니다. 우리나라도 돈 돈 돈 하는 곳이 되었죠. 그러기에 이제 대한민국은 세속화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속화 그러기에 한국 교회도 점점 더 타락하고 악행을 일삼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곧 교회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회잖아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 세속화가 된 곳이야.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곳이야.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그런 가치관에 물들며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인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팔을 나누고 언쟁을 하고 있었어요.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념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정치적인 생각에 따라서 지원과 학연에 따라서 자꾸 편을 가르죠. 자꾸 가릅니다. 세상은 여러분 그래요. 성별을 나눠요. 구분을 짓습니다. 이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또 세대에 따라서 자꾸 여러분 나누죠. 즉 구분을 지어서 팔을 나누는 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바로 51%의 지지만 얻으면 이기는 게임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정치인들 머릿속에는요. 100%를 생각 안 해요. 51%만 얻으면 승리하기 때문에 나머지 49%는 적으로 보는 거죠. 51%만 가지면 되는 거야. 그런 논리가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내에는 파벌이 없어야 하는데 목소리 큰 일부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세력을 형성하기도 하죠.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런 파벌이 극심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교회 내에서 분쟁하는 거거든요. 팔을 나눠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당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분열의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분쟁을 하고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런 파벌이 극심한 교회였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런 언쟁의 도구가 다름 아닌 사역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므로 사역자들이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교회 내의 사역자를 정원사로 비유를 해줍니다. 정원사로. 당시 교회 내에서 바울과 아볼로가 시비거리로 떠올랐기 때문에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분쟁의 도구로 삼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 짓인지를 말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거죠. 야, 너희들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뭐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바울은 사역자들의 정체를 분명히 밝혀줌으로 저절로 분쟁이 사라지려고 했던 거예요. 사라지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사라지게 만들했던 것이죠. 여러분,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 편 아볼로 편 나눠가지고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드러냅니다. 야,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야? 다 알고 있어. 너희들 지금 뭐하는 거니? 이렇게 드러내서 결국은 이것을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바울의 그러한 마음이 보이는 거죠. 실제로 아볼로는요. 성경학자로서 성경을 잘 풀어내는 자였기 때문에 당시 따르는 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면 인기는 목서가 될 수 있겠죠.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자로서 여전히 많은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 바울을 따라곤 했습니다. 아볼로가 뭐 아무리 그렇게 설교를 잘해도 그래도 이 교회가 누구 때문에 세워지게 됐는데 그래도 바울이 이거지. 바울. 바울도 여러분 인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아볼로와 바울 모두 전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따르는 자들이 파벌을 지어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이 아볼로는요. 자기 생각과는 관계없이 따르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이렇게 떠올리고 아볼로를 떠올리고 서로 으르렁 대면서 반대를 그냥 위한 반대를 하는 거야. 어떤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하면 교회가 여러분 나눠지는 거죠 거의.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바울파에서 뭘 한다고 하면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거야. 이유도 없어. 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뭔가 하자고 하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야. 이유가 없습니다. 싫은 거야.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돼서 안 되겠죠. 바울이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제 5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아볼로 모두 사역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역자들이다. 여러분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마지막 절 이렇게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들이다. 이 사역자들이란 단어는 어떤 뜻이냐. 바로 봉사자들이라는 거예요. 봉사자들. 봉사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보통의 경우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럼 봉사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따라서 바울과 아볼로 모두 봉사자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봉사자들이라는 거예요. 봉사자들. 교회의 봉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봉사자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분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과 아볼로 모두 사역자들로서 사람들의 신앙이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각 세워주신 무엇이다?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과 아볼로를 하나님이 각각 세워주셨다. 그것도 도구로.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역자들은 사람들을 신앙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기에 이들로 인해서 교회에 분열이 생기게 된다면 결국 이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상실하게 되기에 절대로 이런 사역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건 좋아. 나를 따르는 건 좋아. 그렇지만 너희들이 지금 잘못됐다. 이 바울파가 뭐냐? 교회는 그릴 수도 거야. 그릴 수도 거.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릴 수도. 그릴 수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주인이야. 아볼로가 뭐야? 바울이 뭐야? 우리들은 도구일 뿐이야. 우리들은 봉사자일 뿐이야. 우리가 교회의 주인은 아니야. 우리들을 따라다니는 건 좋고 우리 편 되면 우리들도 좋지만 이건 옳은 건 아니야. 인간적으로 보면 나도 기분은 참 좋다. 그렇지만 이건 인간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만 오직 되셔야 한다. 내가 드러내서는 안 된다. 아볼로도 마찬가지야. 아볼로도 성격을 알고 있는 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원하는 것은 아닐 거야.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사역자들의 이름을 걸고 파당을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바울은 현재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서 단임 목사도 여러분 조심을 해야 되겠죠. 원로 목사, 단임 목사, 장로 다 우리들이 여러분 봉사자들이란 말이에요. 봉사자들 여기 나와 있는 사역자들이란 말은 봉사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세워주실 거죠. 장로라는 리더 목사라는 리더 세워주신 것이지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6절과 7절을 통해서 자신과 아볼로 모두 도구의 역할만 충실히 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민 바울 자신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자라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은 심었어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이 말씀은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람들의 눈에 띄어 인기를 누리는 바울과 아볼로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가 뛰어나지만 사람들의 눈에 띄고 주목을 받지만 그들이 자라게 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울과 아볼로 같이 위대한 사도효 위대한 큰 종이라 하더라도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도구일 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에 있어서 개명교회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오직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로 심지도 않고 물 주지도 않는 곳엔 하나님께서도 자라게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도구가 없어도 스스로의 힘만으로도 자라게 하실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심는 것은 보금전파이고 물 주는 것이 양육이라고 할 때 우리들 모두 다음 세대 교사로서 보금전파와 양육을 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이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사로서. 우리가 여러분 뿌리지 않고 심지 않고 물을 주지 않으면 종국에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물론 교사 제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심지 않고 물을 주지 않아도 이 큰 교회에서 누군가는 하겠지. 아우 뭐 나만 교사나 누군가는 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큰 교회라고 해도 다른 사역에는 지원을 해도 교사에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큰 교회라고 해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큰 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교사는 자원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다 편한 것들을 추교하기 때문에 봉사를 하더라도 다 편한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사는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 하게 되는 모든 사역은 참 귀하고 필요한 사역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사는 영을 다루는 모경 사역이다 보니 특별한 사명감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역들은 그냥 하면 돼요. 열심만 있으면 돼. 교사는 열심으로 안 돼요. 사명감이 있어야 돼. 열심만으로 했다가는요. 한 6개월 하다가 포기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힘든 거예요. 따라서 이미 교사가 되어 성기고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우리 반 아이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죠. 즉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교사직을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민고민 해보셔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인데 그래도 끝장을 내가 봐야지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히려 지쳐있는 나의 마음을 잘 수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이 있기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콩나물을 키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에 뭐 집에서 콩나물 안 키우죠. 저는 어릴 적에 방학 때만 내면 할머니 댁에 내려가서 좀 지냈적이 있는데 이 할머니가 콩나물을 집에서 키웠어요. 콩나물국을 참 좋아하시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제가 할 일이 뭐냐면 항상 때에 맞춰서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 콩나물에다가. 그런데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그냥 다 빠져버리죠. 다 빠져버리잖아. 콩나물에 물 주면.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래서 콩나물이 될까? 콩나물이 자랄까? 이렇게 물 빠져버리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도 할머니가 시키니까 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점이 뭐냐면 어느 순간 이 콩나물이 자라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자고 났는데 콩나물이 있어. 자랐어.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별 볼 일 없었는데.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가리키다 보면요. 때론 속이 뒤집어지고 속상하고 카톡을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오히려 교사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상처를 입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답이 없어. 이게 알아듣는 건지 알아듣지 못한 것인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나 콩나물이 어느 순간 자라듯이 그런 아이들 주셔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먹이게 되면요. 놀랍게도 어느 순간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콩나물에 물을 그냥 계속 주듯이 아이들을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먹이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 교사직을 봉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주일학교 반사, 교사를 봉사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사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불신자들도 자원봉사에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몰라요. 자원봉사. 혹시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자원봉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엑스포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통역, 안내, 교통, 질서 유지 등에 많은 자원봉사들이 참여를 해요. 자기 여러분 달란트를 살려서 어른들은 좀 일본어를 하니까 일본어 내가 통역을 한번 해보겠다. 청년들은 영어를 좀 하니까 내가 영어 통역을 하겠다. 돈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 교사는 그런 자원봉사자들과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바로 교사는 봉사를 넘어서 헌신을 해야만 하기에 다른 거예요. 따라서 교사는 봉사자를 넘어서 헌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신자라는 거예요. 교사는. 그러니까 봉사라는 말 쓰지 마세요. 교사는 헌신자입니다. 그렇다면 봉사와 헌신의 차이는 뭘까요?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잖아요. 봉사. 다른 것들은 다 봉사인데 교사는 봉사가 아니야. 헌신입니다. 헌신. 바로 봉사는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때려치면 돼. 기분 나쁘면 안 해.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그렇지만 헌신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커요. 큽니다. 차이가. 즉 감당하다가 오해도 받고 욕도 먹고 손해를 입어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헌신인 거예요. 바로 헌신은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믿으시면 하면 그렇게 교사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옥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 교사가 여기에 나오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도, 선지자, 복음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요. 사도, 선지자, 목사와 교사를 같은 급으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급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말씀사역자이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로서 봉사자가 아니라 헌신자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봉사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책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쉽게 포기할까요? 때려칩니까? 아우, 목사 힘들어. 때려쳐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 사꾼 목사 아니면 안 하죠. 그 성직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합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사도도 마찬가지죠. 아, 나 이제 사도 안 해. 아우, 귀찮아. 힘들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랬습니까? 안 했죠.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안 했단 말이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아우, 나 이제 싫어. 귀찮아. 아우, 힘들고 이거 뭐 손해만 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힘들어. 내가 선지자 안 할래.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진짜 사꾼 선지자나 사꾼 사도나 사꾼 목사가 아니면 그렇게 포기하지 않겠죠. 그게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직책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인데. 교사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꼭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교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교사직을 포기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교사를 봉사라고 여기만 해온 거예요. 잘못 알고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감히 사도가, 선지자가, 목사가, 복음 전하는 자가 자신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만두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실까요? 따라서 교사직을 감당할 때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신이 세워주셨다라는 그 자부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교사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 장로직보다, 안수집사직보다, 권사직보다 대단한 거예요. 목사와 같은 급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와 사도와 같은 급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음 세대 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다음 세대 부사가 부흥하는 교회들을 탐방해보고 접촉해보면 봉사자 수준의 교사보다는 헌신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교사가 훨씬 많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교회도 봉사를 넘어 헌신하는 교사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장집사와 같은 임원교사를 했다가도 평교사로 섬기세요. 부장을 여러분 오래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부장을 내려놓고 평교사로 섬기세요. 또 평교사를 하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부장집사와 임원교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사를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교사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아이들이 내 말은 듣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시죠? 교사라면. 왜 아이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왜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죠. 왜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지? 다른 누군가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안 딸리지? 왜 나는 능력이 없는 교사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실 거란 말이에요. 교사라면. 그렇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되물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헌신을 했는가?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뭘 헌신을 했는가? 지금 우리만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뭘 내가 헌신을 하고 있는지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봉사자들처럼 주위만 겨우 나와서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아이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 것이죠. 하지만 봉사가 아니라 헌신을 한다면 아이들이 먼저 눈치를 채고 느낌으로 알아요. 우리 선생님은 다르다. 작년 선생님과는 좀 뭔가 다르다. 아이들도 다 영적인 존재인데 왜 모를까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헌신하는 교사에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고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없겠죠. 따라서 우리 모두 기왕하는 교사라면 봉사의 차원을 넘어서 헌신제로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실천 내용이에요. 우선 기도로 헌신해야 합니다. 교사는요. 기도로 헌신하셔야 돼요. 청소년 사역자요. 탱크 목사로 유명한 홍민기 목사님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홍민기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죠. 그 홍민기 목사님이 교육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이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그 팁을 알려드립니다. 홍민기 목사님이 하셨던 그러한 이야기예요. 첫째는 기도의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하라.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갖고 각 반 교사들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 아이들을 위한 기도 수첩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수첩에 그 아이들의 이름이 있고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들이 빼곡히 적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사들은. 둘째는 교육부서 안에 사역자와 교사를 중심으로 중부기도 팀을 만들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담당 교육자가 있죠. 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사 회의를 하지 마시고 기도회를 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 아이들의 기도 제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함께 중부기도를 할 때 응답의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중부기도. 우리 교회 전체 중부기도는 있는데 그 각 부수에도 중부기도 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달력을 만들어서 그 달력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기도 달력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죠 매일. 그런데 각 부수에도 그렇게 기도 달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름을 빼곡하게 적어놓고 교사들의 이름을 빼곡하게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시간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교사는요. 시간을 가지고 헌신을 해야 돼. 아이들이 주일에 결석을 했는데도 돌아오는 주말까지 기다렸다가 겨우 토요일에 전화를 하고 연락을 취한다면 이 교사는 시간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잘 나왔던 애가 안 나와. 바로 여러분 예배 끝나고 그날 전화를 하셔야죠. 전화를 바로 해야 돼요. 그날. 그걸 굳이 여러분 주말까지 미뤄가지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 그 공백이 생긴다면 그건 여러분 시간적인 헌신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전화 통과가 안 되면 주중에 찾아가서라도 아이와 접촉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셔야 되죠. 그냥 주일에 한 시간 나와서 부수 예배에 참석하고 공권 공부하면 이 교사는 봉사를 하는 것이지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는 그 사람은 주중에 시간을 쪼개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관심을 표명해야만 합니다. 시간을 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반응이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이제 물질로 헌신해야 합니다. 참 이 부분이 여러분 쉽지 않겠죠? 아무리 재정에 풍부한 초대형 교회라 하더라도 언제나 다음 세대 각 부수의 재정은 빠듯해요. 제가 초대형 교회에 있어봤잖아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여러분 재정 수만 명이 모이면요. 재정 많아요. 그렇지만 그 많은 만큼 또 쓸 때도 많아요. 진짜 그래요. 선교사님들 수백 명 도와야 되고 뭐 구제도 마찬가지고 뭉텅이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항상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 부서는 여러분 쪼들려요. 어느 교회나. 그러기에 부서 재정만으로는 아이들 생일선물비, 간식비 등을 모두 충산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아이들을 위해서만큼은 작은 금액이라도 항상 물질로 헌신한 준비를 갖춰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헌신이 되려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물질까지도 아깝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직 학교에 다니는 청년들의 경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나 물질의 헌신은 돈의 액수에 절대로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에 설령 작은 것이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그 안에 살아가는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기만 하면 아이들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진짜 그래요. 아이들은 달라요. 어른들과 달라요. 어른들은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만 아이들은 작은 것에 감동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진짜 그래요. 거기에 사랑을 담아서 전한다면. 그렇습니다. 돈이 없는 교사의 1만 원의 헌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자의 1천만 원의 헌신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모두 아이들을 위해 교회 돈이 아니라 내 주머니를 열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까운가 아깝지 않은가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점검해 봤는데 내 주머니를 여는 게 아깝다 그러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깝다고 느껴지면 아직까지 물질적인 헌신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거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학교는 봉사하는 교사보다 헌신하는 교사가 훨씬 많습니다. 바로 기도로, 시간으로, 물질로 헌신하는 교사가 훨씬 많은 게 부흥하는 교회 학교의 특징이에요. 바로 교회 학교의 부흥은 전적으로 교사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교사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거의 90% 이상은 교사에게 달려있다고 봐요. 실제로 사역자들은 한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기보다는 이동을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뭐 3년마다, 4년마다, 5년마다 이동을 했어요. 한 교회에서 여러분 오래 이렇게 머무를 수가 없어.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 교회 다음 세대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는 것은 봐서 교사라는 것이죠. 교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도 부흥하기 위해서는 봉사를 넘어 헌신하는 교사들이 많아지는 길 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주권합니다. 교사가 살면요 아이들이 살아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교사가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 부흥은요 교사예요. 봉사만 하는 교사는 필요가 없어. 진짜 부흥하려면 헌신하는 교사가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교사는 사도급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급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목사와 동등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냥 내가 때려치고 싶다고 해서 때려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우 내가 잘못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에서 여러분들을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하게 되는 것 봉사직에 머물지 마시고 헌신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개명교회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아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주권합니다.